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가까운 바닷가 체험 다녀왔어요. 영국에 계신 다육맘, 다육오빠들이 인정하는 다육이 채널이에요. 인천 도림동에 위치한 조아다육에 다녀왔어요. 대표님 전화번호 나가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다육이에 관한 걸 모아 모아서 방송하는 건프로 다육이 채널. 시간이 날 때마다 다육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육이에 대한 이런저런 수다를 한 판, 두 판, 세 판까지 할 수 있는 다육이 채널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전국에 계신 다육이맘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농장 투어 하시나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국에 계신 다육맘들끼리 각각 모여서 다육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다육이에 대한 비빔밥 정보, 다육이 무름병에 대한 정보를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각각 스터디 그룹 만드셔서 다육이 공부하세요. 조화농장 다육이 보시죠! 문스톤 건프로 다육이 채널이 성공적으로 다육이 방송을 위해 자리잡는 그날까지 구독자님들 힘을 모아주세요! 칸칸 다육이만 본다. 다육이만 보면서 힐링한다. 우울증도 사라지는 다육이 영상. 건프로가 도와드립니다. 구독자 폭발하는 그날까지! 팍팍! 이곳에서 이쁘게 물든 아이들을 보시고 다육이들을 구입하시면 편리해요. 화분 포함 다육식물까지 다 판매되긴 하는데 다육식물만 별도로 판매되기도 해요. 화려한 영상 장비나 조명, 네온사인 없어도 이렇게 빛나는 다육이들이에요. 웰컴! 조화다육 농장이에요. 감히 건프로가 다육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농장에 다니면서 하루 이틀 3일 매일매일 열심히 다육이 지식 머리에 쌓고 있어요. 여러분도 건프로 다육이 보면서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영상 올리자마자 건프로는 매운 매콤한 떡볶이 먹으려고요. 주안아 어디선가 스물스물 밀려온다 밀려와 매운 향기가 어디서 살살 풍겨 나오네요. 떡볶이 생각나요? 매운 떡볶이!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심상치 않은 카리스마 있죠? 소인제 금 너무너무 화려한 디자인 패턴 소인제 금 너무 이쁜데 왜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퍼플 에보니 오늘도 또 다육이 사야하나? 두근두근 체르니 바이엘 아니고 체르니 오늘은 영상만 감상하시는 게 아니고 전화기에 손이 간다. 차키에 손이 간다. 반짝반짝 펄 그레이 펄 그레이 플로라 색이 하나하나 너무 선명해서 너무 야하게 보여요. 플로라 플로라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 이뻐요? 이래도 집에서 계실 거예요? 조화 농장으로 전화 가셔도 되고 농장으로 방문하셔도 되고 택배 가능한 매장 조화 다육 체리로즈 오오오 이렇게 은밀하게 건프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래도 선을 지키시는군요 깜짝 놀랄만한 일은 영상 끝부분에 건프로가 길게 힐링 영상을 넣었어요 다육이들 힐링 영상 그 아이들 곧 가격이랑 이름 공개합니다 히트 선명한 선이 포인트예요 히트 권프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며느리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세요 인심 좀 팍팍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척척 박사네요 맞아요 온슬로우 큼 아름다운 온슬로우 큼 초보맘들도 이제 이름 외우셨죠? 스페인 마리아 헵노르 헵노르 매직 코로나 건프로 영상 올리기 무섭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러운 댓글 일부러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정말 수고롭다는 거 건프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건프로 영상 보시면서 힐링 되시면 저 너무 기뻐요 환엽 레드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아 1 2 3 2 4 4 3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